안녕하세요 이거 좀 써도 되죠? 이놈의 코로나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모델 활동과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신인 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하네 배달 잘못 온 거 아니야? 네? 죄송한데 제 바지 좀 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 이설입니다 아이씨 안 살 거면 곱게 물러나시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카미로스 대군주가 전설에 공성전할 때 나도 그 전장에 있었어요 알아요 반갑습니다 아 키가 참 크시구나 뭘 드셨을까 나도 좀 먹고 싶다 딱 뵀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애기 얘기 하셔가지고 오늘 사실은 우주할 게 있습니다 상장인가요? 상장인가요? 상장인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은 오늘부로 1위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촬영 컨셉이 연애 계약 계약 연애 네 소품이 소품이 됐어요 아니 이거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셨어요 작가님 아니 많이 당황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취지로 보자면 커플이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게 아무래도 컨셉상 좋지 않을까 자연스럽고 지금 관광지를 이렇게 투어하는 건데 가족도 애매해하고 친구도 애매하고 커플이 제일 설정상 제일 좋겠구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부산 통이 돼보자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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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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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지금 게임을 해서 기회사항은 넣을 건지 뺄 건지 정할 건지 아 싫다는데요 흐흐흐흐흐 자 모나 다 리다 Y Y요? 발음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가사 무방 바이 애플 엑스 다 맨 탈피했잖아요 아 잠시만요 이거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전립금이 까이자 아 불러주세요 우리 처음받이에서 진짜 사랑한다고 그냥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합니다 영혼 1도 없이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나이를 안 물어봤는데 몇 살 같다고 해요? 네 나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몇 살 같다고 해요? 저보다 한참 오래 질 것 같은데요 스물다섯입니다 아 진짜요? 네 저는 서른둘이에요 적으시는 습관부터 많이 적으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서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? 서라 오 싫다는데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프라이는 하하하하 그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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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영상으로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모델 활동할 때는 제가 좀 뭐랄까 제가 아닌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솔직하고 때로 엉뚱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하하 하하하 안 되고 운전도 못해서 이상하네 아 운전 이상하다냐 하하하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야 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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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